한국인들은 여행을 가면 이것을 꼭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 동네의 집값이 얼마지? 레이크 라스베가스 이곳은 라스베가스입니다.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이 동네의 집값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여기 셀린 디온 산지 어디래? 일 중에 하나는 마치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동네 같죠? 저는 아들이 사는 LA에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데 언제나 LA의 집이 궁금했습니다. 아침이면 근처의 집들을 구경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저의 루틴이었는데 아들에게 근처의 집값을 듣고는 운동을 때려쳤습니다. 세상에 LA의 집값은 피사기로 악명이 높은데 이곳의 집값은 허름하고 작은 집들도 100만불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비버리의 힐스의 집들은 천만불을 넘는 집들이 질비하고요. 그렇다고 딱히 제가 미국의 집을 사겠다는 포보는 아니고 언제나 다른 나라의 집값이 궁금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LA는 뒤로 하고 라스베가스 집 구경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없고요. LA보다 집값이 훨씬 싸다는 이유죠. 야매주부 뭐 물론 어디에 있느냐 어떤 집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돈이랑 얼추 비슷해야 구경할 맛이 나잖아요. 우선 이런 느낌의 집은 어떠세요? 집앞에는 나인홀의 골프장이 있고 물론 골프를 치고 싶으면 언제든지 공짜입니다. 수영장도 공짜이고 피트니센터도 공짜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집값은 80만불에서 100만불 정도이고요. 사실 이 동네 집 구경만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나의 은행 계좌에 100만불이 있어야 집을 구경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슬아슬하게 99만불이 모자라서 것만 보고 욕해주고 왔습니다. 안 보여준다고 제가 안 볼 사람입니까? 미국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비록 사진이지만 대충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에서 약 10분여 지나서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100만불 장고가 없어도 보여주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라스베가스의 집 구경 시작합니다. 야매주부 첫 번째 보시는 집은 실평수 55평에 가격은 51만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6억 8천이죠. 하얀색의 주방이 더욱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다음은 부부 침실 안방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집은 실평수 55평에 accord한게 비슷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진에 계속 됩니다. 다음은 부부 침실 안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스평디스로 오우스입니다. 저희가 댕뒈을 이용해 온다. 화장실, 세탁실이 따로 되어 있고 방이 3개에 있네요 7평수 55평에 6억 8천짜리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느낌이 다른 이유에 조금 전에 보신 집보다는 5평 더 큰 60평대의 집입니다 먼저 봤던 집과는 다르게 주방이 살짝 무겁습니다 어두운 원롯의 느낌으로 중후함을 주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딸이 있어? 네 가라지가 딸이 있어? 가라지가 딸이 있어? 네 진짜 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궁금하시죠? 이곳은 라스베가스 호텔이 즐비한 다운타운에서 약 30분 거리 핸더슨이라는 지역입니다 미국의 나이 많은 부호들이 세컨하우스와 고즈넉한 호텔이 자리하고 있고요 실버들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라스베가스에 관해서 날씨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라스베가스 너무 덥다고 생각하시죠? 오해입니다 주로 한국인들이 여름 휴가 때에 왔다가 라스베가스의 날씨에 깜짝 놀라시게 되는데요 라스베가스는 여름 한철 두세 달만 더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날씨는 오히려 봄 가을처럼 따뜻하고요 겨울 날씨 살짝 쌀쌀한 정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집은 새로 분양하는 집이고요 이보다 비싸거나 싼 집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이보다 더 비싸고 좋은 집들은 이곳에도 아주 질비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만약에 우리 집을 팔고 미국으로 이민간다면 하는 꿈 한번 꿔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다음번엔 저의 본연의 임무 미국 커스커의 신기한 제품과 한국에서 철수한 올마트 상품 심층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가 많으면 더 빨리 더 재밌는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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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